개와 새의 또 한 번의 만남, 개새피규어 시즌2입니다. 개새피규어는 개와 새의 절묘한 합성으로 피규어를 통해 실체를 드러낸 독특한 합성 생명체인데요. 지난해 발표되어 이슈가 되었던 개와 새의 절묘한 콜라보 피규어 개새피규어가 이번엔 시즌2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언뜻 불편할 수도 있는 욕처럼 들리지만 엄연한 개와 새의 콜라보 작품입니다. 콘텐츠 계획사인 팀 서드 스테이지에서 선보인 이 피규어들은 지난 시즌1의 작품들도 텀블벅에서의 클라우드 펀딩 목표액을 가뿐히 돌파하며 그들의 매력 터지는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이번엔 선보인 개새피규어 시즌2는 시바새, 물새리어, 닥치, 비존, 십새, 그리고 불법 이렇게 6종이 선보이는데요. 크기로는 손안에 아담하게 들어오는 30, 70, 50mm 사이즈이고요. 펀딩에 따라 20cm 사이즈에 육박하는 대형 시바새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 해외에서도 개새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2018년이 개의 해인만큼 이 개새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텀블벅에서 클라우드 펀딩이 진행 중인 개새피규어 시즌2는 현재 임의 목표액의 700%를 넘어서는 위험을 가시하고 있는데요. 최소 펀딩 기준 9,000원에 올해 2017년 12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 강력해진 개새의 기한, 개새피규어 시즌2였습니다. 더욱 강력할 때, 개새피규어 시즌1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